어텐션 뉴스 구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가져온 소식 어떤 겁니까? 네, 대전의 한 개농장에서 맹견 70마리가, 70마리가 탈출했다며 주민대폐이령이 내려지는 듯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4분쯤인데요. 사람을 물 것 같은 큰 개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경찰로부터 공동대응을 요청받은 소방당국이 신고자와 함께 다시 통화했을 때 개 70마리가 탈출했다는 내용의 말이 나왔고 대전 동구에도 이렇게 전달이 된 겁니다. 동구 관계자는 신고 내용에서 큰 개가 언급되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맹견이라는 표현을 넣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구는 당연히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알렸고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재난문자가 나오네요.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축소했을 때는 개들은 이미 주인의 품에 돌아간 뒤였는데요. 그 주인은 동네를 떠도는 유기견 30마리를 돌볼 수 있는데 이 가운데 3마리가 빠져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 자체는 5인 신고가 된 거죠. 경찰 관계자는 동네 주민이 걷어들여 보호하는 유기견 3마리가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 놀란 주민이 신고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전 동구는 첫 재난문제로 발생하고 25분쯤에 탈출한 개들이 모두 회수됐음을 안내드린다고 재차에 알렸는데요. 맹견 70마리는 그냥 5인 신고가 돼버린 거죠. 그냥 한바탕 소동이 된 건데 결국 애완견 3마리 때문에 총국이 빚어진 겁니다. 부실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는 말이 있긴 한데 여기도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프닝이라니 정말 다행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최근 10만 원이 넘는 신발을 몇천 원에 살 수 있다는 광고에 속아서 돈을 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이 접수된 건이 지난 2월에 처음 확인이 됐고요. 지난달까지 11건이 접수가 됐어요. 피해를 본 A씨의 경우 사례를 들여다보면 지난 3월이죠. 페이스북에서 11만 9천 원짜리 뉴발란스 운동화를 2,700원에 살 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보고 접속을 했습니다. 페이지에 관련 판매 페이지예요. 그런데 해당 페이지에 뽑기 게임에 참여해서 운동화 당첨 안내를 받고 구매 비용으로 유로라고 지불을 하는데 1.95유로 이 돈으로 한 2,800원을 결제를 한 겁니다. 2,800원이요? 그런데 11시간 뒤에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 명목으로 거의 50유로, 7만여 원이 추가 결제가 됐어요. 메시지가 다시 오고요. 7만 원이 추가 결제가 됐다는 메시지가. 본인이 결제하지 않았는데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결국 취소를 했는데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해외 쇼핑몰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SNS에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하는데 보통 이 같은 수법으로 무조건 당첨이 되게 돼 있고 결국 이게 현혹이 돼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데요. 결국 운동화 가격이 최대 25배에 이르는 돈을 구독료 명목으로 동의 없이 결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피해자를 본 수비자들이 주문화, 운동화, 배송을 받지도 못하고 추가 결제금화까지 내는 상황인데요. 상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차기일 가능성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그렇죠.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현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중국의 한 동물원의 판다처럼 염색한 강아지가 등장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푸바오 열풍이 불기도 했는데요. 우리의 푸바오. 중국 장수성 타이저우 동물원이 노동절 연휴 기간에 관랭각을 끌기 위해서 개를 판다처럼 염색을 한 겁니다. 그리고 판다 개로 소개를 했어요. 이 개들을 실제 사진을 보면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귀와 눈 주변 물론 팔과 다리까지 까만색 털이 있어도 마치 판다같이 보입니다. 정말 판다처럼 보여요. 판다를 닮은 귀여운 모습으로 화제가 됐지만 이 판다 개는 중국 고유의 견종인 사자견 차우차우를 염색한 것으로 알려져서 동물학대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왜 동물의 몸에 해로운 화학 염색약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건데요. 동물원 관계자는 좀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동물원은 판다 곰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서 천연 염색약이기 때문에 개들의 털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동물원 입장 티켓에는 마치 판다 개가 있는 것처럼 판다 개 마케팅이라는 홍보 문구가 쓰여서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한 거짓 홍보라는 이렇게 논란도 빚어졌는데요. 감독 당국의 타우저우 씨 측도 해명도 좀 황당합니다. 타우저우 씨의 판다가 없다는 아쉬움을 메우기 위한 이벤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동물원 관계자는 논란이 된 판다 개를 계속 판다 개로 전시를 할지 아니면 원래 개인 차우차우로 전시할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어요. 필요함은 뭐든 만들어내는 중국이 개에 이어서 또 어떤 동물을 판다로 둔갑시킬지 모를 일입니다. 탈색도 이거 몸에 좋지 않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